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2025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출발선언상에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으로 지구학을 선택한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반갑다고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올해 2025 수능을 준비하면서 지구학을 선택과목으로 선택을 했을 때 그 시작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과학탐구, 특히나 지구학은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개념으로 끝나는 과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구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탐구 과목들이 그래서 과학탐구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은 언어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의 과목, 용어의 기본적인 정의, 개념에 대한 뜻풀이 그리고 이게 자료 분석에 적용이 됐을 때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론 거기에 약간의 계산들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약간 응용문제들이 나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이 응용된 자료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념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지 완벽한 개념 베이스가 제대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지만 평가원이 어떻게 응용문제, 고난도 문제를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낚이지 않고 완벽한 만점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탄탄하고 기본 개념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수록 여러분도 올해 1년 동안에 점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변동폭이 안 생겨요. 항상 높은 점수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그래서 그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과목이든 개념완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2025 수능 대비 지구학원 Unbelievable. Unbelievable. 믿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완벽한 수능 만점을 맞게 해주는 Unbelievable 개념완성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학이란 지구학이 지구학이죠. 그런데 지구학이라는 과목 자체는요. 다른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라는 과목들에 비해서는 약간 응용과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 물리만 다르죠. 화학, 화학만 다릅니다. 생물, 생물만 다르죠. 그런데 우리 지구학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베이스, 화학적인 베이스, 생물적인 베이스에다가 그리고 계산해야 되니까 약간의 수학적인 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고 우리는 수능 봐야 되는 거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구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지구학을 선생님처럼 전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물리도 잘하고요. 화학도 잘하고요. 생물도 잘하고요. 수학도 잘하는 데다가 지구학도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구학 선생님들이 되게 만능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지구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구학을 되게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정확하죠. 2024년 11월 14일에 딱 지구학원, 수능 지구학원에서 20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택과목을 지구학을 선택을 했을 때 나는 그냥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서 공부하기도 좀 약간 수월하고 점수 맞기도 수월하다고 해서 지구학을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어명도 선생님이 물리, 화학, 생물, 수학을 기본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한다. 그럼 얘네들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구학은 선택과목에서 독립적인 선택과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를 꼭 해야지만 지구학을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물리, 화학, 생물, 수학 기본 베이스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는 건데 지구학원, 수능에서 배우는 지구학원은 약간 물리적인 내용이 나온다? 아웃! 해버립니다. 약간의 화학적인 내용이 나온다? 아웃! 해버려요. 그리고 약간 생물적인 내용이 나온다? 역시 아웃! 해버리고 수학적인 내용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역시 아웃!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지구학 안에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내용 빠지고, 화학적인 내용 빠지고, 생물적인 내용 빠지고, 수학적인 내용 빠지고 오로지 남는 지구학원의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 수능시험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지구학원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의 난이도가 무척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지구가 약간 만만하게 보는 것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목표가 여러분들 올해 11월 14일에 수능 만점 맞게 되면 거기에 목표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기 수월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쓸데없이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수능 선택 과목에서 20개 맞춰서 만점 나오면 그 만점의 가치는 동일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지구학원에서는 그냥 어려운 물리, 화학, 수학 베이스가 없이 그냥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지구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약간 암기적인 특성이 강조가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지구학원 처음 시작을 할 때 고체 지구 파트 공부하면 암석 파트를 공부하는데 암석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화학 결합들이 화학적으로 암석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화학 결합에 의해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걸 공부하기 싫어서 지구학을 하는 건데 암석 파트에서 그걸 해석하자고 화학적인 내용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 그냥 암석의 특징들, 종류들, 구분되는 것들을 그냥 구분 기준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약간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외운다는 걸 여러분들 절대 외우는 거 싫죠. 외우는 거 싫긴 한데 싫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수능 지구학원에서 20개 맞춰서 그 점수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펼치기 위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거 하나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나는 바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니까 틀리지 않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되게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런 암기 내용에도 이제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암기를 하느냐 단순히 암기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시간과 그리고 공부하는 데 들이는 시간도 좀 차이가 많이 남겠지. 지구학원에서는 단순히 그냥 암기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진리시대 같은 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해를 기본으로 이렇게 구조를 나눠가지고 암기하면 되게 좀 쉽게 머릿속에 오래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구학원 되게 암기가 많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학원 만만하다! 만만하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구학원은 크게 세 가지 정의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대단원으로 보면 지구학원은 총 6개의 대단원은 있는데 그중에 저는 선생님이 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그래서 고체 지구 파트는 지각변동과 지구의 역사 여기가 약간 암기적인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하고 해양 파트의 날씨의 변화, 해수의 순환, 기후변화 이렇게 세 가지 총 내용이 들어있어요. 대기, 해양, 기후변화 그리고 전체로 가서는 별의 물리량과 그리고 우주의 팽창 그리고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건데 이 단원들이 전부 다 독립적인 단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지구학의 장점이죠. 어, 난 뒤에 것부터 공부하고 싶어. 천체 것부터. 앞에 거 전혀 모르더라도 뒤에 거 공부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책도 이렇게 세 개의 대단원에 맞춰서 좀 분권이 돼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구학원 언빌리버블 개념 강의의 특징들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념 완성 강의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학의 기초적인 용어 정리부터 기본적인 개념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기본적이어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 지구학원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 하나만 듣더라도 여러분들 문제풀이 척척척 술술술 다 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나오는 고난도 침묘 문제까지도 같이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학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여러분들을 단순히 수능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의 길로 이끄는 강의로 구성을 하고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 연습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용어 정리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용어 정의, 개념 연습 그리고 지구학원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의 난이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 되게 다양한 자료 분석들 왜냐하면 지구학 자체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는 거잖아. 그 현상들이 자료로 시험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같은 하나의 개념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자료들을 유형화시켜가지고 개념 완성 강의 이후에 나오는 자료 분석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르긴 하겠지만 개념 완성 강의에서도 그 개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의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강의 들으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본문에 같이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된 문제도 기본 문제부터 심화, 신류형까지 여러분들이 문제의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놨어요. 그리고 신류형 및 고난도 문제 연습까지 그러니까 지구학원 개념 완성 강의 한 번만 듣고 바로 수능 시험을 보더라도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다고 하는 게 선생님의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과목들이 마찬가지인데 지구학도 마찬가지로 반복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지구학의 용어부터 익숙해지고 개념 정리하고 자료 분석하고 다양한 문제 풀이 연습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도 그렇고 강의 구성도 그렇고요. 좀 되게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 다양하게 반복할 수 있도록 교재만 보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 부분 페이지에서 이제 우리 개념들 같이 연습을 하겠죠. 그럼 이런 개념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 사이사이에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그 개념이 실전 수능에서 어떻게 자료로 유용화돼서 출제가 되는지 실전 수능 자료 해석을 가지고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 채우기라든가 빈칸 채우기 용어 연습을 해야 되겠죠. 개념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OX 문제의 연습을 통해 가지고 수능형은 아니지만 처음 여러분들은 이제 지구학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좀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좀 짐어 넣어놨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문제에도 여기에 고난도 문제가 들어가 있으면 고난도 문제를 표시했고요. 그리고 개념, 기본적인 개념 완성 문제에서 그 다음에 실력 향상 문제에는 약간 심리학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보통 여러분들 수능 1등급을 넘어선 만점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들을 또 따로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연습, 용어 정의, 그리고 자료 분석, 그리고 기본형 문제 그리고 연계나 기출문제들, 그리고 고난도 심화 유형 문제까지 개념 강의 안에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교재도 구성을 했고요. 강의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재 구성을 보면은 교재는 대단원 1단원의 고체 지구 파트 그리고 2단원의 대기하고 향 파트 그리고 3단원의 천체하고 우주 파트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책을 한 권으로 통으로 가지고 다니기엔 여러분들이 너무 좀 불편하시다 좀 불편하고 좀 무겁기도 해가지고 책을 단원별로 좀 분책을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내가 고체 지구 파트로 완벽 강의 마스터하고 싶다 그럼 고체 지구 파트만 딱 교재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리하시고 강의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대기하고 향 그리고 천체하고 우주 파트 이렇게 각각 세 권으로 분책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되게 다양한 그림들을 직접 칠판에 판서로 기가 막히게 선생님 표현입니다.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려드릴 텐데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하고 그 다음에 강의 진행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교재에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리 노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강의 듣고 개념 연습을 하고 머릿속에서 그 강의 내용 소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필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칠판 필기를 따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영대 노트 선생님 만의 비법 영대 노트를 같이 필기 노트로 제공해 드릴 텐데 이건 좀 세 권의 본 교재와 한 권의 영대 노트로 구성이 돼 있는데 영대 노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칠판에 있는 필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정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림 같은 거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드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우리 조교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쉽게 좀 정리를 했으니까 이 영대 노트하고 본 교재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선생님 강의 듣고 그 강의 내용을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수능에서는 정말 어렵지 않게 완벽하게 만점이 나올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2025 수능을 수능 지구학 1을 선택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모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준비 많이 했던 준비 많이 한 교재와 준비 많이 한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만점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지구학 1 수험생이면 반드시 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 지구학 강의의 특징이 길게 강의를 하지 않아요. 필요한 부분 핵심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만들도록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수능 지구학 1에서 얻어갈 수 있는 모든 내용들 우리는 지구학 1 문제를 푸는 연습, 문제를 풀어서 20개를 맞추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강의 한 번을 통해서 바로 수능 시험을 보더라도 바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드리는 게 좀 목적입니다. 자 이런 학생들, 기본적으로 지구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다 들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강의가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지금 이 OT 강의를, OT를 찍고 있는 선생님 연구실이 목동에 있는데요. 목동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이제 매번 강의 찍는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부터 12주 동안 현장에서 단과 수업이 진행되는데 현장에 이제 생동감 그리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마치 선생님 수업을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계획표를 짜가지고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현장 버전의 강의, 두 가지 버전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는 12월 초 선생님이 이 OT를 찍고 있는 게 이제 12월 지금 이제 막 바뀌었는데요. 12월 초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매 주마다 이제 강의를 올려가지고 좀 빨리 강의를 좀 완강을 해서 2월 중소 여러분들 겨울방학 이전에 지구과학 1 개념을 전부 다 한번 연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는 매주 월, 수, 이틀 연구실에서 촬영을 해가지고요. 강의 업로드는 이제 월, 수, 이틀 연구실에서 촬영을 해가지고요. 강의 업로드는 이제 월, 수, 이틀 연구실에서 촬영을 하면 그 다음날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강의는 매 주마다 한 2강에서 3강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인 만큼 현장에서는 이제 단과 수업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만 스튜디오 버전은 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만큼 이제 강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한 강은 대개 한 40분 내외 정도로 여러분들이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PT를 통해서 다양한 그림 자료들, 문제풀이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장 버전의 강의는 이게 12월 마지막 주에 개강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매주 월요일날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촬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단과 수업 강의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화요일날 매주 한 3강씩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3월 둘째 주까지 이제 강의가 진행이 돼서 3월 교육청 전까지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월 교육청 모의사 진행되기 전주에 완강이 되는 스케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화요일날 선생님 단과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화요일날 업로드 되는 강의를 단과 수업하고 똑같이 단과 수업이 현장에서 3시간 반씩 진행이 되는데 3시간 반씩 딱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가 3개가 올라가면은 1시간 듣고 잠깐 10분씩 1시간 듣고 10분씩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듣고 그날 단과 수업 끝. 이렇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을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버전의 강의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는 교재에 있는 문제의 일부만 그냥 같이 풀어드리는데 그 이외의 문제들은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는 전문학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하고 현장 버전의 강의에서 모두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빠짐이 없이 문제풀이 해설을 선생님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스님들마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듣기 때문에 선생님만의 언어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그 문제의 올바른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선생님만의 언어로 풀이해드리는 걸 반드시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학을 선생님 여기 연구실에서 별도로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완성하고 같이 좀 들으면 좋은 강의가 12월 개념 시즌에 선생님이 항상 기출 강의를 같이 여러분들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는 수능 20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그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그동안에 어떠한 주제들을 어떤 유형으로 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올해도 어차피 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기 출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수능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어떠한 주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쭉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은 올해도 해마다 반복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기출 강의는 기출 강의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도별로 문제를 단원별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 작년 것까지 해가지고 총 4개념의 기출 문제가 각각 작년 것 같으면 2023년이 연도별로 되는 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총 1년에 7개 모교사겠죠.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140문제를 모두 다 수록을 했고요. 그 전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한 100문제 정도만 들어가 있는 연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 문제를 대륙이동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의 미래까지 단원별로 재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아니 연도별로 문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어가면서 출제됐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 연결, 그리고 수능 마침 기출 풀이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접근 방식을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한지 항상 보셔야 된다고요. 기출됐던 내용들도, 약간 쉬운 문제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그래서 개념 강의에서도 문제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기출 강의와 같이 진행을 하면 개념과 문제 풀이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강의를 들을 경우에는 매일 주마다 선생님이 올려드린 개념 강의의 진도에 맞춰서 연도별로, 그 연도별 선생님이 진도 나갔던 부분의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시면 개념완성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기출까지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그런 되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원 함정 선지를 통해서 개념 반복 훈련 그러니까 바로 개념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 되게 도움만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강의를 같이 진행하는 거 되게 강추한다는 거 자,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 많은 것들을 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은 이제 개념 완성부터 시작입니다. 출발선은 여러분들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동일한 출발선에 시작을 해요. 내가 2학년 때 내신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출발선은 동일한 출발선에 시작을 하지만 그 하루, 하루, 하루 그리고 한강, 한강 강의 듣는 거 그래서 내년 11월 14일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11월 14일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상황은 완전히 천지차이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들은 개념 완성부터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지도록 이 개념 완성 강의부터 선생님이 정말 좋은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은 수능 1등급을 넘어선 여러분들 만점을 좀 맞게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학의 엄영선 선생님이었습니다.